에코백 다시 보는 환경이야기 최근 잇따른 난기류 비행사고로 인해 고국과 호주로 가는 한인동포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행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난기류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난기류와 기후변화의 연관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싱가포르항공과 카타르항공의 난기류 사고가 연일 뉴스에 오르며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방송가 뉴스에선 그저 난기류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대체 난기류는 무엇이고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또 난기류는 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SBS 한국어 프로그램은 스윈번 공과대학교의 교수이자 파일럿 출신인 로키 쿡 박사와 기후변화와 난기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난기류란 기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대기가 불규칙하고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난기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공기가 산을 넘어가며 생기는 산악파 난류와 따뜻한 공기가 상승해 발생하는 대류성 난류 그리고 맑은 하늘에서 급격하게 흔들림을 유발하는 청천난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 사고의 원인은 이 세 가지 난기류 가운데 청천난류에 속하는데요. 특히 청천난류는 마른 하늘에 발생하는 난기류로 구름과 같은 시각적 단서가 없어 미리 대비하기가 더욱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천난류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로키 쿡 박사는 제트기류와 뇌우, 산악파를 청천난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쿡 박사는 첫 번째 요인은 제트기류로, 제트기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높은 고도에서 지구주의를 순환하는 일종의 매우 빠른 속도의 기류 또는 바람이라며, 일반적으로 제트기류 근처에서는 속도가 다른 여러 층의 기류가 모일 때 약간의 난기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항공 난기류 사고가 발생한 곳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에 열대지방의 고도 3만 7천 피트에서 발생했다며, 그 고도까지 매우 강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뇌우구름 근처에서는 강한 난기류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세 번째 원인은 산악파라며, 산을 향해 바람이 불 때 지형이 높은 일부 산악지역과 산 반대편에서는 난기류를 만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난기류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한국과 호주로로 가는 한인동포분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는 난기류를 만날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아시아 상공에서는 청천난류의 원인으로도 꼽히는 강한 제트기류가 형성되기 쉽기 때문인데요. 제트기류란 대륙권 상부나 성층권의 하부 영역에 좁고 수평으로 부는 강한 편서풍을 의미합니다. 국 박사는 북한에서는 특히 겨울철에 극 제트기류가 북이 16도 정도에서 북이 40도 정도까지 남쪽으로 조금 이동하고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제트기류가 강해지기 때문에 남한 지역에서도 제트기류가 강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전에 경험했고 때때로 서울로 비행기를 탔는데 특히 겨울에는 바람이 강하고 확실히 매우 강한 난기류를 만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호주로로 가는 비행은 뇌우가 강하게 발생하는 열대 지역을 가로질러가 난기류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 박사는 한국에서 호주로 가는 비행은 실제로 남쪽으로 향하고 열대 지역을 가로질러 갈 것이라며 열대성 기운은 뇌우를 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행이 북방구에서 남방구로 건너가고 일반적으로 제트기류가 북방구와 남방구 모두에 분포하고 있다며 제트기류와 청천난류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방구가 겨울철이라면 남방구는 여름철이라며 매우 다양한 환경조건이고 다양한 종류의 난기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비행 중 만나게 되는 난기류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록 난기류도 더욱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프로서 영국 레딩대학교 교수의 논문, 지난 40년 동안 청천난류가 증가했다는 증거에 따르면 청천난류로 인한 난기류는 1979년부터 2020년까지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며 따뜻해진 공기가 제트기류의 풍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사연구원 김수연 박사의 논문,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상위 수준 항공 난기류에 대한 글로벌 대응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라 난기류가 더 자주 발생하고 강도가 심해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난기류가 과거에 비해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쿡 박사는 파일럿 입장에선 기후변화와 난기류의 연관성을 직접 파악하기는 힘들다며 각 항공기의 통계를 모은다면 기후변화와 난기류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는 학술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파일럿은 한 번에 한 대의 항공기를 운행하기 때문에 청천난류와 관련한 확률을 느낄 수 없다며 다만 전 세계적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의 모든 통계를 모으면 탄소 배출량과 같은 기후변화 지표와 청천난류의 발생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학술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록 난기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쿡 박사는 난기류는 파일럿이 처리해야 하는 기상 위험의 한 종류일 뿐이라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쿡 박사는 사실 난기류는 파일럿이 처리해야 하는 기상 위험의 한 종류일 뿐이라며 난기류 외에도 뇌우와 윈드시어, 마이크로버스트, 겨울철 결빙 등 다양한 위험의 위험요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상 위험 외에도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인한 기타 비정상적인 상황도 있다며 조종사는 날씨와 관련된 것이든 항공기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든 다양한 유형의 비정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훈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쿡 박사는 대중들이 난기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그는 비행 중 난기류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파일러시자, 항공연구자로서 저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계를 보면 항공은 다른 모든 교통수단에 비해 여전히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며 싱가포르 항공과 같이 극심한 강도의 청천난류를 만날 확률도 있으나 이는 극단적인 경우이고 매우 낮은 확률로 통계를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으로 승객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난기류와 상관없이 비행 중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쿡 박사는 비행 내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관행이고 좋은 습관이라며 비행 내내 기내방송을 통해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벨트를 매도로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조언도 건넸습니다. 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장 빠르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며 기내에서 가장 안전한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고 그것을 잡고 기내에서 몸을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마무리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